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필귀쟁이고 인과응보다 모든 일은 바른대로 돌아간다 뿌린대로 거둔다 부모의 과욕이란 것 그리고 전문가의 윤리부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사례가 이번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런 설례를 미뤄보면 논문 취소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회가 아니구나 그런 안두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대한병리학계의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병리학계의 논문 취소 그 결정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9월 5일날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조국의 딸 조민을 제1저자로 하는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당국대학교의과 대학의 장영표 교수로부터 조민의 제1저자 부당등제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연구부정행정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판결 내린 조치입니다 논문 취소 사유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병리학계는 장영표 교수 등 연구진이 환자 혈액 샘플 등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연구 수행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국대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성인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문의 IRB 성인을 받았다라고 허위 기재를 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조시를 비롯한 논문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고등학교 고등학생인 그리고 인턴인 조민의 소속을 당국대 의과대학교 연구소로 유지한 점이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책임연구자인 장영표 교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조민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따라서 제1제자로 선택했다 이런 궁식한 변명을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소명에 대해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단순히 영어번역을 한 것만으로 제1제자를 줄 수는 없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 장영표 교수가 처음부터 개입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의 실수가 경력에 큰 험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향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논문이 집권 취소되면서 조민의 고려대 입학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반드시 기대되는 결과는 입학 취소입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당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분명한 부정 입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이미 8월 21일 날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추후 조 씨 논문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조 씨를 서면 또는 출석 조사에서 학사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서 입학 취소 사유 대상자가 되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문대학원 내 입학도 취소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크게 무리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규정에 따르면 의전원에서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의전원은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전례가 있는가? 교수 자녀 논문 취소에 대한 설례들은 여러 건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2013년 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의전원장이었던 박모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것이 발견되면서 부자가 모두 다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8월입니다 최근입니다 성균공안대학교 약학대학에 이 모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서 SCI급 논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 SCI 논문을 마치 자신의 자식이 한 것처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문뿐만 아니고 수상실적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치의과 의전원에 입학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교수는 2019년 6월에 성균관대학에서 파면 처리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원 입학 사정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 8월에 자제를 나가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고교생을 연구입시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는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 다음에 두 명의 자녀들은 다 부정 입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국 씨가 집사람이 알아서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몫은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